태국의 축구협회장인 누알판 람삼의 눈물 인터뷰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중국전 많은 축구팬들은 정의구현을 원했습니다. 중국같이 상대해 선수를 부상 입힐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는 깡패팀은 하루빨리 월드컵 예선에서 퇴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이들을 잡아내기를 기원했죠. 특히나 태국은 중국과 조별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 대결의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침대에 축구를 시전해서 90분 내내 시간만 끌기 시작했고 갑자기 궁지에 몰리니 평소에 보여주지 못하던 수비 집중력이 발휘되며 한국의 파상공세를 한 골차 패배로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태국이 중국을 꺾기 위해서는 무려 3골차로 싱가포르를 이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3대1 승리라는 결과로 결국 2026 월드컵의 꿈이 끝나버리고 말았죠. 이 경기가 끝난 후 태국 전역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최근 태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정말로 엄청난 기세를 보이고 있었고 많은 전문가들은 경기력 측면에서 태국이 중국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말했는데요. 자국 축구의 놀라운 발전 속에 태국 팬들은 난생 처음으로 월드컵을 구경해볼 수도 있겠다며 희망에 부풀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패배도 아니라 딱 한 골차로 월드컵 기회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정말 상심이 클 만도 하겠죠. 우울증에 걸린 태국 팬들을 바라보며 한국 축구 팬들은 안타까움과 동시에 일종의 미안한 감정이 들기까지 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한국과 태국 축구계는 서로를 리스펙트해주는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었기 때문에 한국 팬들 입장에서도 지저분하고 몰상식한 중국보다는 태국이 올라가는 것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이 딱 한 골만 더 넣었다면 태국이 진출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을 돕지 못해 미안한 것이었죠. 물론 한국 대표팀이 태국을 위해서 뛰는 것도 아니고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한국 팬들이 사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에게 최소 2골, 3골차 이상은 만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 1대0이라는 진담 승리는 정말 뜻밖의 경기 결과였죠. 결국 월드컵의 꿈이 날아간 뒤 태국 내에서도 한국 축구를 향해 투덜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싱가포르전에서는 무려 7골을 집어넣었고 지난 중국과의 맞대결에서는 상대의 호밈에도 불구하고 무려 3대0 완승을 거두더니 왜 이전과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며 고작 중국 수비를 뚫어내는데 애를 먹느냐는 것이었죠. 몇몇 태국 팬들은 한국 선수들이 애초에 이길 의욕 자체가 없었다며 우리 대표팀의 정신력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축구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악기는 축구협회장 남삼 회장이 직접 인터뷰를 나서자 그들도 결국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태국 축구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은 일본 출신의 감독 이시이 마사타다도 팀의 주장이자 에이스인 티라톤 분마탄도 아닌 바로 태국 축구협회의 회장 노알판 남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삼은 태국 최대 보험회사의 CEO인데다 태국의 정치가로서 활동할 정도로 태국 문화 곳곳에서 그 영향력을 떨치고 있었죠. 그러나 그녀의 이름이 가장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바로 태국 축구협회장 자리에 오른 이후부터였습니다. 태국 축구협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이라는 타이틀도 징귀하지만 그녀가 가장 주목받게 된 이유는 부임 후 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스타디움을 갈아엎고 훈련장을 새로 짓고 사비를 들여 자국 축구 시스템 산업에 투자하는 등 전임 회장들과 다르게 태국 축구계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무엇보다 팬들 그리고 선수들과 함께 소통하는 친근한 모습은 태국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태국이 자신들의 홈에서 손흥민에게 무너져 내리며 3대0으로 패배했을 때도 남삼 회장은 아시아 최강팀인 한국 그리고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를 상대한 것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번 패배로 인해 태국 축구계는 10년은 더 발전했을 것이다. 가슴을 펴라 이번 한국전은 그 어떤 승리보다도 가치 있는 패배였습니다. 라고 기자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태국 축구의 월드컵 진출 실패가 확정되자 그녀도 눈물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팬들이 월드컵 티켓을 정말로 기대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3차 예선 진출까지 딱 한 골만 남아있었습니다. 딱 한 골만 더 넣어야 했지만 그것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을 더 아껴주고 사랑해 주십시오.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 와 큰 기대를 안고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기대에는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사과드립니다. 선수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원인이 있다면 우리 축구협회의 미숙함 때문일 것입니다. 선수에게 비난을 하지 않고 차라리 우리들을 욕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며 눈물 섞인 사죄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람삼 회장의 눈물에 태국 축구 팬들도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그녀의 진솔한 인터뷰는 비탄에 잠겨있는 태국 축구 팬들에게 빠르게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돼주었습니다. 태국의 세타 타위신 총리는 람삼 회장을 향해 태국 축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인물이라고 평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녀의 부임 이후 태국 축구는 눈부신 성장을 거두었고 람삼 회장은 연예인들을 뛰어넘는 인기를 가질 정도로 전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요. 자국 대표팀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해온 인물이 솔선수범하여 자신을 자책하고 나서는 인터뷰는 마치 아시안컵 탈락 이후 손흥민 선수의 눈물 섞인 인터뷰가 오버랩되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한국 팬들 그 누구도 손흥민 선수를 비난하지 않았듯이 람삼 회장의 인터뷰를 본 태국 팬들은 여전히 전폭적인 지지를 보냄과 동시에 빠르게 슬픔에서 회복하여 다시금 태국 축구의 성공을 위해 열렬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한국과 중국과의 결과가 아쉽지 않냐 한국이 고작 한 골만 넣은 것에 실망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태국 축구계는 한국은 최선을 다했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들은 끝까지 추가고를 위해 싸웠고 그것이 비록 태국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으나 마지막까지 보여준 승부욕은 그들이 항상 승리에 굶주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이 비기거나 졌다면 마지막까지 싸울 수 있던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승리 덕분에 태국 축구는 끝까지 자신들의 발로 결과를 가져오고자 노력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톱시드 배정을 위해 중국전에서 그저 승리만 챙겨가면 그만이지만 이강인의 결승골 장면 이후에도 여전히 공격에 곧비를 놓지 않고 중국 수비를 끊임없이 두들겼는데요. 심지어 중국에게 동점골이라도 먹힌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죠. 중국은 이 한 골차 패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한국도 굳이 추가 골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처럼 양팀 대표팀이 특별한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는 경기 마지막까지 공을 돌리며 소강 상태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 대표팀은 마지막까지 추가 골을 위해 엄청난 승부욕을 보였는데요. 이것이 과연 중국을 떨어뜨리기 위함인지 태국 축구를 구원해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골기록을 위해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축구 팬들은 마지막까지 밀어붙이는 한국 대표팀의 플레이에 큰 감명을 받았고 이에 대해 한국 대표팀이 중국을 상대로 의욕이 없었다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그들은 손흥민 선수가 중국 관중석 쪽을 향해 손가락 세 개를 펼쳐 보인 뒤 곧바로 결승골을 만들어내며 참교육을 시전한 것에 대해 아주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람삼 회장은 202우 월드컵이 비록 좌절되었지만 다음 아시안컵도 2030 월드컵으로 향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국 축구협회의 행보를 보며 한국 축구 팬들은 자연스레 한국 축구협회와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동남아 지역 쪽에서 스포츠 산업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은 협회와 그들을 이끄는 인물들의 역할이 큰데 한국 대표팀은 이렇게 뛰어난 선수들을 가지고도 발전은 커녕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으니 한국 축구는 모든 면에서 아시아 최강이지만 딱 하나 꼴등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축구협회를 이끄는 인물들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람삼 회장은 경기가 패배한 후 가장 먼저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아시안컵 패배 이후 한국 축구협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현장 그 어디에서도 그의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처럼 경사스러운 날에만 모습을 비추고 분위기가 험악할 때는 책임을 회피하고만 다니는 데다 팬들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도 그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으로 인해 감독 선임조차 애를 먹고 있습니다. 벌써 여름에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정식 감독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축구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곡선을 그릴 겁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계가 내리막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윗선에 무능한 인물들을 몰아내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hh ân